터널 안에서 차들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더니 4.5톤 화물차가 갑자기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4중 추돌로 이어진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앞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으니까 속도를 줄이게 되는데 줄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방안기거든요. 사고가 난 곳은 부산과 전남 순천을 잇는 남해고속도로 창원구간의 창원 2터널. 최근 10년 동안 42건의 교통사고로 170여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창원 2터널과 불과 4.7km 떨어진 1터널은 9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쳤습니다.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은 창원 2터널 시작되기 전 약 1km 지점부터 4차로에서 2차로로 줄면서 갑작스러운 병목 현상으로 인한 지정체가 터널 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속도를 줄이지 못하면 다중 추돌 사고가 빚어집니다. 차량을 증차되는 현상을 잘 모르시는 운전자분들께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못하여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원 1터널은 2016년 구중 추돌 사고 뒤 구간단속 카메라와 속도 표시판 등이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2터널은 기초적인 시설뿐입니다. 창원 2터널 입구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차간거리 알림 시스템이 설치됐지만 지금은 화면이 꺼진 채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예산탓만 합니다. 전국 터널 가운데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곳으로 꼽히는 남해 고속도로 죽음의 터널. 안전시설 보강이 시급합니다.